신장 내과 전문의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경희입니다. 저는 심보전과 심장이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심보전 환자분들은 대부분 허약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해서 약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심보전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크게 네 가지의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을 잘 드셔야 하겠고요 그 이후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다면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만 갖고 절대 조절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과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인데요 우리가 약만 먹어서는 좋은 영양분이 섭취될 수 없습니다 드시는 음식들을 골고루 영양소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근육을 키우신다면 궁극적으로 예우에 매우 좋습니다 그 근력은 특히나 팔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와 같은 대용근들인데요 나이가 되면서 근육은 1년에 1%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은 혈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혈중의 지질 성분을 감소시키거나 당뇨나 비만을 조절해줍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활동의 기능을 높이거나 유지해서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한 약만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더 많은 효과들을 심부정과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루 10분 심장재활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 혹은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운동 영상은 자세를 이용하여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래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팔 근육을 키우도록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운동 시에는 호흡에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멈춤 없이 진행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코어 근육에 힘을 주셔서 이 허리 쪽이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고정을 시키시고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나 ICD, CRTD를 삽입하신 환자분들은 이렇게 팔로 지지할 때 가슴 부분에 불편함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잠시 중단하시고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하루 10분 심장재활운동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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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